이지현! 나는... 난 이제 더 이상 나아정 씨를 못 믿겠어요. 왜 전화 안 받아요? 왜 나 피하는데? 어떻게 식도 흘리기 전에 바람을 펴? 그것도 시동생이라? 지금도 소중해요. 어떻게든 지켜줄 거예요. 적어도 나보다 두 사람 생각하는 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기자회견 준비되었습니다. 나 이번엔 도망 안 치려고. 지한이를 지킬 거야. 그리고 나를 지킬 거야.